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닥터짱 선생님과 여러가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각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모두들 풀어왔죠? 그럼 시작할게요. 연습문제 1번 1번은 짝지어진 두 문장을 비교해서 해석하는 문제죠? 먼저 듣고 시작하죠. 풀, 수영장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둘 다 간접명령문인데 let's 동사 원형은 뭐 뭐 합시다 이런 제안 권유의 뜻이고 let us 동사 원형은 우리를 뭐 뭐 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let's go to the pool, 수영장에 가자 이렇게 되는데 let us go to the pool 하게 되면 우리를 수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음 2번 2번은 나이 먹은 이런 뜻이죠? how old is your mother 동사 is plus 주어 your mother plus 의문보니까 의문문이겠죠? 뜻은 너희 어머니는 연세가 몇이시니? 이렇게 되죠? 다음 how old your mother is how plus 형용사 old plus 주어 your mother plus 동사 is plus 감탄보니까 이 문장은 감탄문이겠죠? 뜻은 너희 어머니는 정말 늙으셨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3번 play the 악기 이름은 뭐뭐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니까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다 이런 말이죠? 그는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까? 이런 말인데 no, he can't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네, 그는 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can't 다음에는 play the piano가 생략되어서 원래는 no, he can't play the piano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는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까? 했을 때 우리말로는 네, 그는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yes, he can't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답을 할 때 대답의 내용이 부정이면 no, 긍정이면 무조건 yes로 받아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don't you have any money? 너는 돈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말에 너 돈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죠? yes, I do. 아니, 갖고 있어. 여기서도 우리말로 하면 아니, 돈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하니까 no, I do. 해야 할 것 같지만 대답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의 내용이니까 no가 아니라 yes로 받아서 yes, I do. 가 되는 것이죠?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말하고는 상관없이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로 받고 부정이면 no로 받는다는 거 꼭 주의해야겠죠? 다음 4번 두 문장 모두 평소문의 부정인데 자,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he does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음 he nev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이 문장에서 never는 결코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의 부사니까 그는 결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처음 문장은 조동사 nozz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었으니까 doesn't 다음에 원형 get이 왔는데 두 번째 문장은 부사 never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었으니까 get's 이렇게 3인칭 단수의 s가 남아있다는 거 주의해서 봐야겠죠? 다음 5번 5 did he give you this watch? who gave you this watch? 두 문장 모두 의문문인데 첫 번째는 보통 의문문 두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자, watch가 시계라는 뜻이니까 did he give you this watch? 그가 너에게 이 시계를 주었니?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who gave you this watch? who가 의문사면서 주어니까 누가 너에게 이 시계를 주었니?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who plus 동사 gave 이런 어순이 된 것이죠? 다음 6번 우리는 기본 문법 설명에서 if가 만일 ~~라면 이런 뜻과 ~~인지 아닌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6번 문제는 문장을 보고 두 가지 뜻을 구별해서 해석하는 문제죠? talk with는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고 problem은 문제 이런 말이니까 I talk with Tom 나는 Tom과 이야기한다 if I have a problem 여기 if는 만일 ~~하면 이런 뜻이니까 만일 내가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면 나는 문제가 있으면 Tom과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if I have a problem은 만일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talk를 수식해서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니까 부사절이 되는 것이죠? 다음 I don't know if he is an engineer engineer는 기술자, engineer 이런 뜻이고 여기 if는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f he is an engineer 그가 기술자인지 아닌지 즉 나는 그가 기술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if he is an engineer는 타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이 문장에서는 명사절이 되겠죠? if의 두 가지 뜻을 문맥에 따라서 잘 구별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비슷하게 생긴 두 문장이 축약이나 어순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두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연습 문제 1번을 마치고 다음 연습 문제 2번으로 가죠 2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어 쓰는 문제죠?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1번은 주어진 문장을 감탄문으로 고치는 문제죠? interesting은 형용사로 재미있는 이런 뜻이고 really는 정말 이런 뜻의 부사로 형용사 interesting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this book is really interesting 이 책은 정말 재미있다 이런 말이겠죠? 감탄문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 먼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부터 보면 what plus 언어 언 plus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plus 형용사나 부사 plus 주어 동사 이렇게 쓰죠? 자, 이 문장에서는 interesting 다음에 명사가 없으니까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고쳐볼 수 있겠죠? this book이 주어, is는 동사, really가 부사, interesting이 형용사니까 정리하면 how interesting this book is 이렇게 되겠죠? 감탄부어도 꼭 붙여야겠죠? 감탄문으로 바꾸었을 때 뜻은 이 책은 정말 재미있구나 이런 뜻이 되고 how가 들어간 감탄문 자체에서 재미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부사 really는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2번 2번 문제는 평서문을 부정명령문으로 고치는 문제죠? you close the window 너는 창문을 닫는다 이런 뜻인데 우선 부정명령문을 만들기 전에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야겠죠?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니까 주어, you를 없애서 close the window 이렇게 되고 명령문을 부정하려면 don't를 앞에 붙이면 되니까 don't close the window 뜻은 창문을 닫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다음 3번 3번은 감탄문을 평서문으로 고치는 문제죠? what a beautiful lady she is what이 들어간 감탄문이니까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숙녀구나 이런 뜻이죠?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고치고 아름답다는 형용사 beautiful을 강조하는 부사 very를 넣어서 평서문을 만들면 되는데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되어야 하니까 관사어, 부사 very, 형용사 beautiful, 명사 lady 즉 a very beautiful lady 이런 순어가 되는 것이죠? 공식처럼 외울 것 없이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순이 익혀지겠죠? 정답은 she is a very beautiful lady 이렇게 되고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숙녀이다 이런 말이겠죠? 정답 들어 보세요. 다음 4번 4번은 평서문을 간접 명령문으로 바꾸라고 했죠? he goes to the park 그는 공원에 간다 이런 말인데 간접 명령문은 1인칭과 3인칭에게 하는 명령문으로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죠? 이때 목적으로는 목적격이 와야겠죠? 그는 공원에 간다 이 문장을 간접 명령문으로 바꾸면 그를 공원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인 he를 목적격 힘으로 바꿔서 let 다음에 넣어주면 되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goes를 go로 바꿔서 go to the park 이렇게 써주면 되죠? 정리하면 let him go to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정답 들어 보세요. let him go to the park 다음 5번 5번은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문제죠? breakfast는 아침 식사 이런 말이고 have는 여기서 먹다 이런 뜻이니까 they have breakfast at 7.30 그들은 7시 30분에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되죠? 이 문장에서 have는 eat의 뜻이니까 일반 동사 취급을 해주면 되고 they가 복수니까 do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죠? do they have breakfast at 7.30 그들은 7시 30분에 아침을 먹니? 이런 뜻이죠? 다시 들어 보세요. do they have breakfast at 7.30 다음 6번 6번은 주어진 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문제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what time is it? 몇 시니? do you know까지는 그대로 쓰고 what time is it을 간접 의문문 즉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what time it is?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이렇게 됩니다. 뜻은 너는 몇 시인지 아니? 이런 말이죠? 다시 들어 보세요. 다음 7번 이번 문제 역시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문제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how old am I? 내가 몇 살이니? 앞에서 think, believe, imagine, guess 이런 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써야 한다고 배웠죠? 여기서는 think가 쓰였으니까 의문사, do you think?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겠죠? 의문사에 해당하는 how old를 문장 맨 앞에 써서 how old do you think?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면 되니까 I am 즉,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자, 조금 어려웠나요? 아직 영어 문장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처음이니까 영어 문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연습 문제 3번이죠? 부가 의문문을 완성하는 문제인데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부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처음 문장이 긍정문이면 뒤에는 부정 의문문을 부정의 단축형 플러스 대명사로 써주고 처음 문장이 부정문이면 뒤에는 긍정 의문문을 긍정형 플러스 대명사 형태로 써주면 된다고 했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보죠. 1번 You didn't go there yesterday blank You didn't go there yesterday 앞이 didn't go 이렇게 과거형이면서 부정문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두의 과거를 긍정형으로 써서 Did you를 넣어주면 되겠죠? You didn't go there yesterday, did you? 너는 어제 거기에 가지 않았지, 그렇지? 즉, 너는 어제 거기에 가지 않았지, 이런 말이죠? 정답 확인해보세요. You didn't go there yesterday, did you? 다음 2번 He likes to work on a computer, blank Work는 일하다, 이런 뜻이니까 Work on a computer는 컴퓨터로 작업하다, 이런 뜻이죠? 앞 문장이 긍정이고 히가 3인칭 단수라서 일반 동사 like에 s가 붙었으니까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부정형 doesn't not의 단축형 doesn't를 써주면 되죠? 주어는 히니까 doesn't he 이렇게 되겠죠? doesn't not이 아니라 단축형 doesn't를 써서 doesn't he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He likes to work on a computer, doesn't he? 그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렇지 않니? 즉, 그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3번 Your sister is pretty, blank 앞이 긍정형이고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이 문장의 부가 의문문은 비동사를 그대로 쓰고 부정형으로 부가 의문문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Your sister를 대명사 she로 받아주는 것이죠? 비동사를 부정하려면 not을 붙이니까 isn't, 주어와 같이 쓰면 isn't she가 되겠죠? 여기서도 isn't, not이 아니라 단축형 isn't를 쓴다는 것 꼭 주의해야겠죠? pretty는 예쁜, 이런 뜻이니까 Your sister is pretty, isn't she? 너의 누이는 예쁘지, 그렇지 않니? 즉, 너의 누이는 예쁘지, 이런 뜻이 되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4번 Let me go to the movies, blank 이 문장은 간접 명령문인데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let's로 시작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항상 뒤에 will you를 붙인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참고로 let's로 시작하는 부가 의문문은 뒤에 shall we를 붙여야죠? 문제에선 will you가 필요하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면 Let me go to the movies, will you? 내가 영화 보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즉, 내가 영화 보러 가게 해주실 거죠,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Let me go to the movies, will you? 다음 5번 Close the window, blank 이 문장은 직접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이니까 will you를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Close the window, will you?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즉, 창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6번 Let's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blank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뒤에 will you를 붙이지만 let's만은 뒤에 shall we를 붙인다고 했죠? Let's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가자, 뒤에는 그렇게 할래, 이런 표현이 필요하니까 shall we를 뒤에 붙이면 되죠? let's로 시작되는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에는 항상 shall we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문장은 Let's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shall we?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가자, 그렇게 할래? 다시 말하면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갈까요,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부가 의문문 문제를 풀어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앞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명령문이면 will you를 써준다고 했죠? 그리고 간접 명령문인 let's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shall we를 써준다고 했죠? 이 시간이 끝나면 꼭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 연습 문제 4번으로 가죠. 4번은 주어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대답의 중심이 되도록 의문문을 만드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In the park의 밑줄이 있는데, 공원에서 이런 뜻이니까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런 말이죠?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만들어 보면 너는 어제 어디에서 그녀를 만났니? 이렇게 되어야겠죠? 어디에서 라는 의문사에는 where가 있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인데 mat는 meet의 과거형이니까 조동사는 need를 써서 where did you meet her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2번 2. I like spring better than autumn Spring better than autumn의 밑줄이 있죠? A better than B는 B보다 A를 더 뭐뭐한 이런 뜻이니까 Spring better than autumn 하면 가을보다 봄을 더 뭐뭐한 I like spring better than autumn 나는 가을보다 봄을 더 like,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너는 가을과 봄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야 하죠?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뭐뭐하니? 이런 표현에는 선택 의문 즉, which 비교급 A or B를 써서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런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A의 spring, B의 autumn을 넣어보면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autumn 너는 가을과 봄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3. He came here by bus By plus 교통수단은 뭐뭐를 타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by bus는 버스로 즉, 버스를 타고 이런 뜻이니까 그는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왔다 이런 말이죠?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해보면 그는 여기에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라는 의문사 how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면 되는데 원래 문장이 과거니까 조동사는 need를 써주고 came은 다시 원형 come이 되겠죠? 정리하면 How did he come here?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 Absent는 결석한 이런 뜻이고 일은 아픈 이런 말이니까 Mary was absent yesterday Mary는 어제 결석했다 Because she was ill 왜냐하면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Mary는 어제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은 Mary는 어제 왜 결석했니? 이렇게 되겠죠? 왜 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why로 문장을 시작하고 어수는 동사 주어로 바꿔 써주면 되죠? 정답은 Why was Mary absent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5번 5. My uncle gave me this book 나의 아저씨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다 이런 말이죠? My uncle이 대답의 중심이 되도록 의문문을 만들면 누가 너에게 이 책을 주었니? 이렇게 물어야겠죠? 누가 라는 의문사로는 who가 있죠? 따라서 who가 주어가 되면 되는데 who 같은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의 순서로 써주면 되니까 문장을 만들면 who, 누가, gave, 주었니 그리고 미가 대답했으니까 you에게 물었겠죠? you, 너에게 this book, 이 책을 정리하면 who gave you this book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다섯 문제였지만 모두 중요한 문제였죠? 의문사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선택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가 주어가 될 때 의문사 플러스 동사의 순서로 의문문을 만든다는 것 모두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세요 저는 그럼 제 2장 연습 문제를 모두 마치고 다음 종합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